뭐야 이게 네 각성의 용사 박스를 이제 지금부터 뜯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잘라놓아서 팩을 버리겠습니다 한 팩을 빠지고 다 깔고 아니면 하나씩 볼 거에요 탕구리 고스 딱정군 폭탈 레지기가스 아직 쓸모 없네요 하나씩 볼 거에요 이렇게 딱정구 깍지루무치르버드 가지장군 찌로그 깍지루무치르버드 알로라 꼬마돌 파이팅 메모리 슈바르고 알로라 꼬마돌 가보리 치렁 알로라 따꼬리 GX GX? GX가 맞습니다 알로라 따꼬리 더블 레어 더블 레어요 아깝네요 더블 레어입니다 따꼬리 이진아 이진아입니다 뭐가 지난거에요? 알로라 대구리에서 지냈거든요 아까 대구리가 아니요 꼬마돌이라 맞네요 GX 하나 획득했습니다 가보리 치롱 찌로그 갱돌아 펌킨 인 찌로그 찌로그 선인왕 호박이 대포모노 글라디오 글라디오? 선인왕 호박이 별가사리 레지 스틸 팬텀 별가사리 입치트 치라미 대구리 카운터 캐쳐 입치트 치라미 대구리 치라마 초어 아쿠스타 사이킥 메모리 지엑스만 빨리빨리 합시다 지엑스만 초어 치르보드 에몽과 슈르 고고트 고고트 치르보드 에몽과 야전용 과제장 갱돌아 지엑스만 지엑스만 하나 밖에 안 나왔네 여태까지 지엑스 하나 야전용 치라치노 치라치노 메이크를 꼭 지엑스만 빨리빨리 넘어가요 지엑스 없으면 이 재미없는 거 누가 보고 있겠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여기 없고요 지엑스 오 잘 뜯어야지 또 없어요 지엑스가 잘 안 나와요 지엑스 여기 한 장 또 없어요 또 없습니다 아직 퇴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휴 그래 몇장 들어있을 것 같아 GX? GX 실버디 GX 진짜 나왔네 실버디의 GX 가까이 보여줘봐요 진짜 실버디 GX 네 다시 다시 더블 레어입니다 다시 좀 내려봐요 가깝네요 더블 레어? 더블 레어입니다 실바디 GX 내꺼 안됩니다 왜요? 실바디 GX 특성이 있고 더블 뇌어네요 1지나 그럼 입짓티에서 진화한건가요? 아니요 타임널에서 진화했어요 아 타임널 타임널 진화 GX는 아직 많이도 있을 겁니다 그때 2만원 팩을 샀는데 GX가 딱 2장 밖에 안들어있지마요 이제 GX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많이니까 GX! 아 없네요 에너지도 안나오네 에너지 에너지도 안나오네요 오 오 오 오 오 멕시콘 GX 나왔습니다 메시봉 GX 메시봉 GX 이것도 더블 에어네요 아 이거 내꺼 멕시몽 GX 멕시몽이 아니라 메시봉이에요 메시봉 GX 내꺼 안돼 아 큼 어 예 없습니다 없구요 한 2장 더 나오면 좋겠네요 GX 이게 어디서 사봤죠 근데? 이걸 서울에서 사봤습니다 동대문 동대문을 붙여서 사본거에요 광장시장 다임널 레오가 나왔습니다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사봤어요 다임널 레오가 나왔습니다 별거 없어요 동대문 타임널에서 실버디로 G 나옵니다 네 알았어요 아깝게도 GX는 없습니다 GX가 GS가 수퍼래요 안나오나요? 수퍼래요? 수퍼래요 안나오나요? 수퍼래요? 수퍼래요? 또 안나왔습니다 이제 몇 팩 남았죠? 이제 딱! 이거밖에 안나왔습니다 안보여요? 4팩밖에 안나왔습니다 하나라도 들어있을까요? 여기? 네 들어있겠죠 수퍼래요? 수퍼래요? 연유투가 나왔네요 매요 아... 얼른 다음꺼 수퍼래요? 또 안나왔네요 아하 이런 딱 두 팩밖에 안나왔습니다 아하... 안나왔습니다 없어? 청구리 좀 레어가 많이 나오네요 에너지는 하나도 안나오네요 마지막 팩이 드디어 안나올트로이셨습니다 없어요 아하... GX 아깝네요 3개 나왔어요 3개 아...뭐 GX 알로라 딱구리 매시봉 실버 그리고 실버디 갖고 싶었어요 실버디 그러게 실버디 딱 나왔네요 실버디 그것도 이거 실버디 팩인데 어헝 이렇게 실버디는 무슨 기술이 있어요? 실버디는 특성이 자이로 유닛이고 터보 드라이브 그 다음 리벨리언 GX 터보 드라이브 공격이 얼마에요?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에너지 암호 에너지 3개 120 공격입니다 120? 밑에는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벤치 포켓몬에게 붙인다 오 오 솔가리어랑 좀 비슷하군요 HP 210 메시봉은 이제 기본 GX입니다 울트라비스트에 HP 150 기술은 제트펀치 너클 임팩트 익스펜션 GX 그 다음 딱구리는 알로라 딱구리 GX HP 250 한방 먹이기 초전차 태클 헤비록 GX 기술이 3개씩 있네요 얘는 특성이구요 자 이 팩에서 GX 3개 나왔어요 근데 딱 실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림이 똑같이 자 그러면은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